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브이앱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오늘 진짜 그냥 갑자기 키고 싶어서 켰는데 이제 브이라이브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본방사수죠 본방사수 본업 방송사수를 줄여서 본방사수라고 해봤습니다 네 저번과 같이 본업방송 하겠구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저희 타이틀곡 먼저 듣고 가볼까요? 볼륨 한번만 얘기해주세요 오디오에 잠깐 문제가 생겼네요 잠시만요 오디오가 복구되는 동안 토크를 해볼까요? 뭐야 다왔어? 하이 타이틀곡 듣고 있었습니다 가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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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나니? 네가 바래 어떻게 사라져? 너놈 비스켓 헤이 요 죽어도 넘기 죽지만 자꾸 넌 깎아내려 계속 그만해 다 휘다운다 Tell me 너는 아직까지 동갑나니? 본인 노래로도 이렇게 신나게 노는 그룹 저희 노래로 아주 신나게 놀죠 아야야 들을까? 내가 또 춤 한 번 쳐줘야 되나? 아 가는 거야? 넌 알지 못하는 니 진짜 얘기로 시설을 버려야만 해 I'ma fightin' to control 니 모든 변화를 믿어 목소리를 높여줘 고개를 그덕이게 만들어 Get it! Get it! We gon' fight today We gon' fight today 니 모든 변화를 믿어 목소리를 높여줘 우릴 그덕이게 만들어 I I I I I I 이거 콘서트에서 하죠? 대박 납니다 진짜 다 일어나가지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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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잘 놉니다 여러분 여러분 콘서트 등장 끝나는거에요 맞아요 여기가 만약 연습실이었잖아요 연습실에 문어놨어요 문풀 때 장난아입니당 진짜로 맞아요 안녕 콘서트 가고싶어 저희도 콘서트하고싶어요 언제하려나 그니까 내일이라고 들어갔대? 사실 오늘 리허설 하고 왔어요 맞아요 망간부 망간부 만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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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C O N C E R T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안녕 안녕 바이 그러면 빨리 한번 오늘 준비한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은 제가 저번에 분명히 틀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저번에 잠깐 진짜 앞에만 들려드렸는데 그게 무슨 곡이었을까요? 제가 저번에 틀어드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게임보이 맞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제가 가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게임보이라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옛날 게임기인데 화려한 것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을 말한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 되게 막 그래픽도 좋고 막 엄청 화려하고 막 액션 화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 조금 비유를 한 거고 나를 휩쓸기에 그냥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휩쓸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리고 하늘에서 물감들이 막 떨어져요 형형색색으로 여기저기 더럽혀 라는 게 있는데 그 게임보이라는 게임기를 보면은 그게 화면이 컬러가 아니에요 그게 흑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대가 넘어오면서 이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게임이 다 컬러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깔들이 점점 입혀진다는 얘기예요 몽환적인 느낌을 제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쓰려고 좀 해봤던 거 같아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